엄준식TV 어 유명인까지 웬일로 이 시간까지 방송하시나요? 아 오늘 좀 늦게 켰습니다 엄준식TV의 니코 선픽 사인드라네요 드라가스로 이니시 아칼리? 좋네 일단 뭐 화이팅이요 잠깐만 미드 요네 탑 신드라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? 상대 서풋이 뭐죠? 아 그렇구나 어? 상어력 오케이 아 맞네 미드 요네구나 서풋 신드라였네 마법 제한역 들어버릴 뻔 야 어둠의 수학에 어마 상당히 무서운데 어 그러게 미드 그브였네요 탑그브가 아니었네 세로로 엄둘식을 다봉이요 하나 포기하고 먹는 척하면서 Q 빼고 이거 먹읍시다 어? 좋았습니다 아 진짜 어지럽네 부모님 가만좀 때려보셈 나 어지러워 화이팅이요 이겨주지 않을까? 잡을만하지 않나 이거는? 오 오실 분 혹시 있나요? 들교환은 좀 해놨는데 뭐야 이거는 아니 깜짝 놀랐네 불편하다 애매하다 톡 톡 톡 톡 좋았습니다 기다렸다가 톡 미니언이 한 대 치고 타워도 한 대 치고 지금 곧 어 탑 네이스 와 진짜 아슬아슬 했는데 좋아요 아 그분님 로밍좀 가봐요 왜 미드에만 있어 이 친구 뭐야 뭘 원하는거임 아 이거 참 어지럽네 진삽 사오자 그거 안되겠다 나 좀 봐주자 그분가 또 포식하고 있으니까 오우 맛있어 아 그분님 로밍좀 다녀요 거기서 뭐함 오케이 좋았습니다 굿 다텀은 그브가 밉다 밀을 수 밖에 없거든 와우 좋았습니다 엄준식TV님 저분 좀 고수네 미드 라인이나 밀자 나 이건 못참아 이건 먹고 갈래 이제 가자 하하하 타사스 왔네요 굿 아 팀이 잘하는데 좋습니다 아 너 8렙이구나 약하구나 그거야 하하하하 갓도웨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쉽게 이길 수가 있다 이제는 상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상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alley 하지만 하하하 좋았어 하하하하 어 아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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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았다고 놓깁니다 이게 외관을 알고 있으니까 매치가 안되네 세팅이랑 어 잠깐만 이즈 궁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겠지? 여기에서 가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가 예상 못하게 쏩니다 라바논 가자 여기서 전혀 필요 없겠다 사실 몬템을 가도 이기겠네요 17킬 대 4킬이구나 언제 이렇게 됐대? 아 모두 감사합니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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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하하하 좋네요 여기 가면 뭐 콩고문 있나?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? 까비 아이고 아깝다 근데 오히려 어차피 죽지 않았을까? 이즈리엘한테? 와우 아 저 가야겠다 어? 아 아 아 가야겠다 어? 오 아 아 맛있다 나바돈 돈만 모을까요? 주코야 사논 죽었나? 그분쪽을 봐줘야겠는데? 주코야 어 이거 안되겠다 나 죽기싫어 까비해 이게 안맞네 어우 살고싶어요 난 여기까지야 빠지네요 여기있는데 와드다 근데 나 들켰어 아 아우 아파 어 가는중이요 어 어 이게 왜 죽음 어 더블킬 헤헤헤 와 이게 안 맞아? 대박 어라라 잘합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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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합수 잘합숨 1등 좋았습니다 실력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